까, 딤은 다음에, 다음에가 나왔고 마다, 무엇을, 무엇을, 됐죠? 사우파, 미래조동사, 뭐냐면은 동사 앞에 붙습니다. 동사 앞에 붙어서 윌, 영어 윌 있죠? 윌을 나타냅니다. 동사 앞에 붙어서 미래조동사 나타낸다. 그리고 타파룬, 타파룬, 이거는 당신, 남자가, 뭐, 뭐, 다다. 자, 동사 외울 때 어떻게 하시냐면 뜻, 먼저 기본적으로 뜻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모양에 따라 주어가 달라지거든요. 주어로 외우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타파룬 하면은, 뭐, 뭐, 하다 뜻인데 주어는 누구? 당신, 남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아랍어 문법에서 동사의 비중은 70%가 됩니다. 동사만. 동사와 관련된 문법이 70%입니다. 그만큼 동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처음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뜻, 뭐, 뭐,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주어는 당신, 남자. 이렇게 봐주시면 그 다음에 주어는 당신이 남자가 fixture 그 다음 날에 Shauna.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